알로와 안녕하세요 제로하들 채혜릉입니다. 오늘은 전소미님의 패스트포월드 댄스 챌린지 튜토리얼 준비해보았는데요. 이번 챌린지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. 저희 바로 다 볼게요. 왼손을 날리면서 원 오른손을 날리면서 스위퍼 양손 날리면서 와이 십 이렇게 올 거고요. 손을 안에서 밖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두 번 지시고 반대로 세 번 네 번 마지막 양손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올 거예요. 원 투 앤 쓰리 와이 십 앤 까지 기다렸다가 그대로 왼손을 귀 옆에 오른손은 주먹을 쥐시고 살짝 뒤로 주먹을 넘긴 채로 오른쪽 귀 옆에 두시고 그대로 한 번 두 번 돌릴 거예요. 패스트포월드 맞춰서 갈 거고요. How many? How many? How many? 패스트포월드 이렇게 올 거고요.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날려줄 때는 앞으로 천천히 걸어갈 거예요. 몸통은 저희가 왼쪽 손 날릴 때는 왼쪽 라인이 그렇게끔 How many? 오른쪽 나올 때는 오른쪽 나오고 How many? 다시 왼쪽 나오면서 양쪽 걸어주고 몸 방향 오른쪽으로 틀면서 무릎도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그대로 패스트포월드까지 다 주시면 되고요. 다른 건 오른발 오른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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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으면서 오른손으로 근데 툭툭 이렇게 한번 뚫어 주시면 되고요. 저희 골반은 계속 왼쪽 골반이 먼저 옆으로 쭉 나갈 거예요. 자 여기 뭐 날라와요? 피암반 느낌으로 옆 오른쪽 빼주시고 하나 갖다가 처음에 하나 갖다가 반대로 갈 때도 그럼 반대로 둘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골반은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고요. 손은 왼손이 머리를 한번 쓸면서 셋 오른쪽 다시 머리 쓸면서 오른쪽 골반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오겠죠.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와줄 거고요. 저희 다시 가볼게요. 그대로 패스트포월드 하시고 원 투 쓰리 포 자 그대로 왼발을 팡팡 두코 밟으면서 한걸 밟으면서 터져둘 건데요. 터져둘 때 양손은 얼굴 위에 둥글게 둥글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거의 앞에서 돌린다시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보이게끔 위에서 살짝 해주시면 되고요. 한번 두번 가주시면 되는데 정말 발만 딱딱 가면서 가면 좀 어색하죠? 저희 골반도 같이 밀어보면서 안쪽으로 한번 두번 약간 쿨러춤 준다는 느낌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안쪽으로 한번 두번 돌리면서 갈 거고요. 저희 원 투 엣 자 이렇게 돌았으면은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두시고 한번 접을 거예요. 안녕? 같이 접을 거고요. 이때 오른쪽 골반 같이 업 엔팍 쿵 엔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다시 찌르기 가볼게요. 세븐에잇 원 투 엣 쓰리 포 엣 엣 엣 세 엣 엣 그대로 자 지금 오른쪽 발이 바깥쪽에 있잖아요. 이 발을 옆으로 벌리시면서 무릎은 다운 해주시면 되고요. 오른손을 크게 쭉 찔러주듯이 건지 세워서 뻗어주시고 안으로 한번 두번 와줄 거예요. 이때 저희가 오른발 열리면서 무릎 다운하시고 왼쪽 골반을 위로 두번 두번 칠 건데요. 골반만 빙빙 치는 게 아니라 다리 왼쪽 뒤꿈치도 같이 열어서 한번 두번 무릎을 살짝 안으로 넘는 느낌으로 하나 둘 왔다가 반대로 또 그대로 똑같이 점속해줄게요. 셋 넷 그래서 오른손 왼손 움직여주시면 되고요. 자 자 여기서 찌러주 찔러 좋으면은 이번에는 정면에서 양쪽 손목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한바퀴 모으고 두바퀴 모으고 위로 올려줄 거예요. 원 앤 투 앤 쓰리로 올 거고요. 자 원 앤 투 앤 하는 동안에 무릎을 빙으로 이렇게 하나 둘 보내주시면 되고 가능하시면 뒤통수가 같이 살짝 살짝 열어주시면 좋아요. 엉덩이를 좀 뺀다는 느낌으로 자 앞에 뭐가 지나가요? 피하고 피하고 손으로 같이 돌리면서 손은 안쪽으로 안쪽으로 조심해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 모아줄게요. 저희가 손을 한번 두번 돌리고 마지막 월을 위에서 합체할 때 이때 다리 양쪽까지 모아주시면 되고요. 원 앤 투 쓰리 그대로 저희가 손목을 한번 두번 저어줄 거예요. 이렇게 착착 엔으로 원 앤 투 앤 쓰리 포 착 내려주시고 왼손은 짧게 오른손은 길게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. 손은 바닥이 앞을 보게끔 해주시면 되고요.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은 합장 오른쪽에서 합장 왼쪽으로 밀어줄 거예요. 자 이제 와서 쿵 엔으로 빠르게 갑니다. 자 다시 한번 더 돌려볼게요. 원 앤 투 엔 세 포 엔 엔 왔으면은 그대로 저희가 오른쪽 발을 옆으로 하시면서 몽뚱을 이렇게 왼편 볼 수 있게끔 돌려줄 거예요. 돌려주시고 그대로 저희가 화장품 팩트를 살짝 꺼내서 열어볼게요. 열어보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쿠션 위에 한번 찍어서 왼쪽 얼굴에 한번 오른쪽 얼굴에 한번 발라줄 거예요. 자 지금 스토리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저희 막아서 합장 열고 찍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머리도 한번 탁 불거예요. 머리 끝 한번 펴주시고 하나 둘 셋 하시고 자 정면을 보면은 열고 찍어서 발라주고 빵이에요. 다시 가보겠습니다. 열고 찍어서 발라주고 빵 이번에 향수 살짝 뿌려볼게요. 향수 여기서 뿌려두고 오른쪽에서 한번 뿌리고 반대편에서 한번 뿌리고 어머 예뻐 이렇게 봐줄 거고요. 원 투 쓰리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배털 보여줄게요. 열어서 찍어서 발라주고 머리 향수 빵 시선 저희가 계속 거울을 보고 있듯이 이 손을 보고 계시면 되거든요. 거울 속에 있는 날을 찍어서 바르고 머리 보고 향수 뿌리고 반짝 엥 이렇게 시선 보셨으면은 그대로 저희가 웨이브를 하면서 양손은 허리로 얹어주시면 되고 빠르게 웨이브하면서 정면으로 볼 거예요. 웨이브하고 다가주듯이 봐주시면 되고요. 저희 빵 엥 웨이브 정면 그대로 저희 아는 동작 한번 더 나올 거예요. 오븐 들어서 찔러주고 찔러주고 그대로 자리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챌린지 파트고요.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 how many 부터 움직여 볼게요. 7 8 how many how many how many fast forward 1 2 3 4 5 6 7 2 2 3 4 5 6 7 8 5 6 7 8 7 8 8 7 8 이렇게 해주시면 챌린지 파트가 완성이 되고요.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춤이기 때문에 동작 자체를 하나하나씩 외우셔야 해요. 속도 별로 맞춰서 제가 튜토리얼 참고 영상 준비해두도록 해드리니깐요. 영상 참고하시고 잘 외우시고 천천히 먼저 외웠다가 점점 속도에 맞추시면 되고요. 다시 한 번 더 저희 걸어가면서 천천히 먼저 할게요. 왼발 걸으시면서 왼발 걸으시면서 how many 왼발 걸으면서 how many 다시 왼발 나오면서 how many 양쪽으로 던지고 막아주고 돌리고 빨리 나을기 다시요. 그대로 1 2 3 4 5 6 7 8 2 2 3 4 5 3 7 8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5 여러분 제가 준비한 분량은 이렇게 챌린지 분량 끝이고요. 튜토리얼 참고 영상에도 제가 준비해두도록 할테니까 요거 한 번 쳐보시면 즐겁게 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 안녕! 1 1 1 2 1 2 2 1 1 2 2